다음은 이어서 도양생명 10월달 어떠한 신상품이 나오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도양생명입니다. 도양생명 일단은 9월 30일 내일까지 가입을 하셔야 되구요 뭐가? 재가급여, 치매간병은 재가급여, 10월달부터 보험료 5% 정도 인상이 된다고 했죠 연기 연장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무조건 가입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달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10월달 핫이슈는 상급종합병원 1인심부터 3인실이 입원비가 출시가 되구요 저렴한 보험료에 입원 간병인, 갱신형이 신규가 출시가 돼요 세번째로는 누구나 필요한 수술비보험,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에 부가적으로 나오고 세분화된 통합암 10종, 전이암 9종, 비갱신형이 출시가 됩니다 재정안정지원특약 50%, 80% 단독가입이 가능하구요 각각 보장가능한 방사선 항암약물치료비 급여, 비급여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상급종합병원, 일반종합병원 네 그래서 예시보면 1인심부터 3인실까지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4, 5, 6인실은 별로 안되지만 그래서 1인실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데요 2인심부터 6인실까지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죠 총 금액은 이렇게 많이 드는데 결론은 본인부담금이 6만원에서 4만원 정도 이게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인실이 가장 편하죠 하지만 1인실은 거의 상급종합병원 6.8% 종합병원은 6.1%에 불과해요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도 역시 보장을 못 받는다 그래서 꼭 필요한 1인심부터 3인실 입원비가 특약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1인심도 실손보험 되긴 하지만 10만원 최대 10만원까지만 보장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저렴한 보험료에 간병인 사용, 갱신형으로 간병인 사용도 갱신형 T약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간병인은 20만원까지 나온 회사가 있지만 지금 동양은 15만원까지만 그래서 갱신형, 비갱신형, 비갱신형 보험료가 부담되신 분들은 2만9천원 갱신형도 출시가 되었다 그래서 2번 비와 간병인 사용 꼼꼼히 비교해서 같이 중복해서 가입을 하셔도 간병인 사용일당 15, 유한병원 5만원, 간호간병 10만원 감액기간 없고 이렇게 해서 가입하셔도 되고 1인실, 2인실, 3인실 같이 넣으셔도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반 심사용 저렴하게 1인실부터 3인실, 2번 간병인 사용으로 준비해 보세요 50세 남성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2만7천874원이에요 한 번에 준비가 가능하죠 오른쪽에 보시면 상급종합 1인실부터 3인실, 2번 비, 상급종합 1인실, 같이 그리고 간병인까지 같이 넣으면 2만7천원대로 간병인만 가입이 하는 타사 대비 종합플랜으로 가성비 대비 매우 좋게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간편심사용 저렴하게 1인실부터 2인실, 3인실, 2번 비 간병인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0세 기준으로 3만5천원, 상급종합, 상급종합 1인실, 1인실, 3인실, 간병인 사용일당 이렇게 준비하셔도 매우 부담스럽지 않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누구나 필요한 수습이에요 질병수습이, 질병수습이, 대장운조, 백내장 제외, 상급종합, 상급종합병원 수습이 같이 가입해서 400만원까지 가입이 됐죠 그리고 치매, 간병은, 동양생명, 보험은 이제는 1인실, 종합병원 이런 것도 추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변만 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간편 보험도 통풍, 대상포진, 설계가 불가한데요 이렇게 해서 넣으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더 다양해진 통합암, 전의암, 비갱시형이 출시가 되었어요 비갱시형으로 통합암이나 전의암도 든든하게 준비하시면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통합암 최대 7번, 남자는 8번, 여자는 9번까지 전의암도 남자는 7번, 여자는 8번 이렇게 해서 부위별로 림프절 특정암까지 같이 준비하셔도 가성비 대비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자 재정안정지원이 있는데요 질병이나 재해로 장애 시에는 20%시, 50%시, 80% 있는데 단독가입이 이제는 가입이 가능해요 그전에는 안됐다가, 연계조건도 그전에 있다가 지금은 연계조건이 없어졌어요 인공관절 치환술 1000만원 재정안전지원, 질병이나 재해 80% 이상 시에 매월 100만원시 240배 20년 동안 2억 4천만원, 남성 40세 기준으로 2만 1천원 80% 이상 장애에 나올 일이 매우 드물죠? 매우 드무입니다 자 지금 14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10월달 이슈상품, 신상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우 지금 벌써 1시간 몇 분이야 지금 1시간 이상했네요 하지만 저 보호망 텐션 좋습니다 아직까지 자 항암방사선 치료비가, 약물 치료비가 더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급여, 항암방사선, 급여, 항암방사선 약물, 비급여, 비급여 항암방사선, 기판매 이런 모두가 가입이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 저렴하게 보험료에 무해지 환급형으로 판매하고 더 저렴하게 업계 최대 수준 방사선 항암약물 치료비로 더 든든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맘보,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10월 추천플랜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 그래서 1인실과 1, 3인실, 요한병원 이건 아까 제가 올려드렸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보험료가 3, 4만원대, 2, 3만원대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도 방사선 넣었는데 넘어갈게요 대상상품도 여러가지 있으니까 10월 동양생명, 라인업, 동양종신, 124점, 아직 124% 나와있죠 카드 납입도 됩니다 건강보험은 여러가지 특약이 있지만 치매, 간병은 동양생명 9월 말까지 내일까지 10월부터 보험료가 5% 정도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속 하나로 안보험, 급여 실속우려비, 상지치 위로금 나오죠 메가히트, 메가히트죠 남다른 노치원, 수호천사, 치매, 간병은 그래서 너무 뜨겁습니다 파월달 한달간 약 4만4천건, 월초 27억, 동양생명 이 중에 제가 1, 2억 정도 팔았죠 저 보호망도, 예석에도 많이 공로를 했습니다 다양한 고객에 맞춘 다양한 플랜이에요 보험료, 해야만큼 일부 지급형은 뭐냐면 일단은 내가 납입기한 중간에 해지했을 때도 환급금이 있구요 20년 시점에서도 100%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데 납입기한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환급금이 없구요 20년 완납 이후에도 50%밖에 못 받아요 표준형은 계속 환급률이 올라가지만 20년 납입기한 끝나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보험료는 가장 비싸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위, 일단 장기요양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 얘 가장 많이 팔리고요 그 다음에 1호 등급, 그 다음에 납입면제 1호 등급 4위는 1호 등급 시설, 그 다음에 생활자금 이런 식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양생명의 남다른 노치원 보장이에요 매월 100세까지 130만원 그래서 주야간보 30만원 1등급부터 5등급 100만원 130만원 남성 50세 기준으로 55,000원 물론 여성은 한 10만원 넘어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정도 보험료가 비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도양생명, 노치원, 데이케어죠 그래서 내일까지 가입을 해야 5% 할인은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가지 그래서 주야간보, 그 다음에 1, 2등급 1호 등급, 생활자금 20만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100만원 그래서 7만4천원 이렇게 그래서 일부 지급형 하면 20년 후에 내가 제가 등급 안 받아도, 장기요양 등급 안 받아도 100%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급여 1등급부터 5등급 보험료가 정말 저렴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1등급부터 5등급 100만원 시에 보험료가 4만원 여성은 7만6천원 타사에 비해 보험료도 저렴하고 납입 면제도 되니까 인수도 매우 좋아요 암기왕력저도 가입이 돼요 물론 뇌쪽이나 혈액안만 제외하고 되고요 정의외과도 강직선, 척수염, 유마티선 모두 다 되고 심장지단도 돼요 버거십병 모두 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강직선, 척수염, 유마티스 관절염, 태행서 이거 고지하고 제가 급여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중요한 건 국가에서 운영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로 입원 수술한 적이 있잖아요 4등급 확률이 높습니다 고지상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장기요양 등급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서 이런 분들 고지를 하고 가입해도 고지상에는 포함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4등급 받아서 매월 100만원시 95세나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내 영양제 병원에서 처방 받은 건 고지하면 가입 안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인터넷 몰이나 홈쇼핑에서 그냥 건강식품 어떻게 목적으로 복용했다 그건 고지상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00세까지 데이케어 센터 30만원 되고 최대 80세까지 일부 지급형으로 가입하면 표준형보다 보험료도 저렴하고 황금률도 높고 업계 최저 보험료로 특히 80세까지 가입이 돼요 타사는 75세까지 가입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 저 보호망이 아무래도 유튜브에 제가 급여 많이 올려들었기 때문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암 주요 치료비가 다 똑같다 도양생명은 좀 더 보장 범위가 좋죠 5년부터는 아니고 10년은 다 똑같습니다 타사마다 1회 한도로 다릅니다 정액형은 3천 비례형은 1억까지 무려 13억 이건 큰 차이 없고요 비례형 보장 범위는 종합병원이나 암 아니면 기타 비보합 갑상섬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비례형은 모두 다 보장이 된다 타사도는 이거 다 되는데 타사도 다 됩니다 그리고 항암 호르몬이 보장이 돼요 이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정액형은 이게 병원비가 약값 5만원밖에 안 나와 이거 언제 모아서 500만원 1000만원 맞춰요 그래서 비례형은 항암 호르몬 되는 게 솔직히 큰 멜트가 없어요 정액형이 중요한 거지 모든 병원에서 되지만 요한병원도 돼요 그런데 요한병원은 도양도 되지만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병원에서 암치료받아도 인정을 안 해줘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적인 치료는 뭐죠 직접적인 치료는 입원이나 수술이나 약방수 암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 치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멜트가 없다 급여 비급여 다 되는 건 다 똑같고요 최다 판매 최소 보험료 만원이고요 정액형 비례형 연기조건이 없다 모든 치료비가 500만원부터 된다 소액통원비 일반통원비 이게 주계약이에요 500만원부터 1억까지 좀 갱시형이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암치료비 네 그래서 80세 기준으로 80세 여성도 2만7천원으로 가입이 된다 농협은 한 만 7천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농협을 좀 더 추천을 해드려요 네 뭐 여기도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어 뭐 비교해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갱시형보다 비갱시형이 낫잖아요 네 바로 보장 5천만원까지 갱시형이 단점이지만 면책의 감액 없이 암 관련 없는 뇌질환 심장질환 모두 다 고지하고 가입이 돼요 예 고혈압 이런 거는 암이랑 밀접한 관계가 없으니까 최대 80세까지 예 제가급여처럼 가입이 가능합니다 암치료는 역시 도양 3명 보험준 낮추고 보장은 얻게 되다 암검사 진단 재활 케어까지 모두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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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